이번 시간에는 설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설정을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comp라고 하기도 하고요. config라고도 하고요. configuration이라고도 합니다.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.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설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동작한다. 그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변경시키는 수단이 바로 설정. 영어로는 configuration이 되는 거죠. PHP도 물론 이런 설정의 수단을 제공을 하는데요. PHP의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PHP 코드 안에서 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설정 파일을 변경하는 것인데요. 이 설정 파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경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처음 실습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는 유용할 수 있는 에러 설정을 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겁니다. 자, PHP는 이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설정 파일의 이름은 php.ini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hp.ini라는 파일을 찾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 PHP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 php.ini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에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류죠. 어떤 시스템상에 있는 문제의 것을 이제 에러라고 하는데요. php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. 자, 그런데 이 출력이 기본적으로 php의 이 ini라고 하는 이 설정 안에서 꺼져 있어요. 오프되어 있습니다. 예, 그거를 온시키는, 그거를 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, 이걸 켜는 이유와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설정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유는 이 보안상의 이슈입니다. 보안. 자, 왜냐하면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가 출력되는 그 출력된 내용 안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요.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SQL 쿼리일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정보들은 이 잠재적인 공격자들의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. 예,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. 자,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당할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PHP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에러를 출력하는 기능을 오프를 시켜놨습니다. 예,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설정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. 예, 추정하기에는. 자,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 에러가 출력되는 것이 꺼져 있으면 오프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. 예,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는 이 보안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거니까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설정을 예, 온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예, 오프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오픈은 실제 서비스, 보통 실서비스라고 하죠. 또는 영어로는 프로덕션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리고 에러 출력을 온 시키는 경우는 개발 환경, 개발 서버 또는 디벨롭먼트라고도 부르죠. 대부까지만 쓸게요. 자,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. 자, 그런데 php는 기본적으로 php.ini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권장되는 이 실제 서버의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설정 방법도 일종의 템플릿의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php.ini development라고 하는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. 이 파일은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샘플 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. 보통 이런 것들을 템플릿이라고 부르죠. 자, 그리고 동시에 php.ini production이라고 하는 파일도 제공하는데요. 이 파일은 실서버에서 권장되는 설정을 담고 있고 이것은 개발 서버에서 권장되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php는 기본적으로 이 php.ini production이라고 하는 실서버 권장사항을 php.ini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실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hp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볼 거예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운영체제마다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php를 설치하는 방법마다 이 설정 파일의 위치나 그 설정 파일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은 이 후속 동영상에서 각자의 운영체제 또는 개발 환경에 맞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에러로그를 키는 방법 또 설정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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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